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준 온라인 저지의 283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9번 문제는 설탕 배달 이라는 문제인데 어 이 문제 사실 어 인기 문제 순위에서 좀 상위권에 랭크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풀어 봤는데 문제 내용은 정말 심플해요 문제 내용은 간단하게 3kg 봉지가 있고 5kg 봉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총 가져가야 할 kg 수를 입력 받으면은 그 입력 받은 값에 맞춰서 3kg 봉지와 5kg 봉지의 이제 총 개수 총 개수를 이제 최소 값으로 구해서 출력하라 가 이제 문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내용은 심플한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풀어내냐면은 이거를 일종의 방정식 처럼 만들어서 풀었어요 그냥 저는 이 문제 읽으니까 옛날에 배웠던 방정식과 비슷한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a를 3kg 설탕의 갯수라고 하고 b를 5kg 설탕의 갯수라고 하면은 이제 n을 가져가야 할 총 무게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저희들이 입력 받은 값이 n인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아까 봤던 뭐 18kg 이런 게 이제 가져가야 할 무게인 건데 이제 입력 받은 값을 n에 저장하고 x를 이제 저는 총 개수 그러니까 3kg 개수하고 5kg 개수를 전부 다한 값을 x로 일단 미지수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4개를 설정을 해놓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주어진 문제를 수식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3kg 곱하기 a 개수 더하기 5kg 곱하기 b 개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 kg 수가 나오겠죠 그럼 총 kg 수는 현재 가져가야 문제하고 무게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하나 놓을 수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의 식은 이제 가져가야 할 총 개수는 3kg 개수고 5kg 개수를 더한 값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a하고 b 그리고 a하고 b가 정수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x도 정수이면서 동시에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x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맨날 방정식을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풀어봤어요 방정식을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제 a와 b는 어쨌든 간에 0도 될 수 있고 0, 1, 2, 3, 4, 5, 6, 7, 8, 9 해서 쭉 양의 정수하고 0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범위를 놓았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값과 b값입니다 저희들이 3kg 설탕을 마이너스 1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0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의 정수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두 개를 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첫 번째로 방정식을 풀고 두 번째로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범위 값을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x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정수니까 이제 x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왜 x의 범위를 구했냐면은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엑스 값을 포문을 돌려서 이제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 텐데 컴퓨터가 그 대입을 해볼 때 좀 헛짓거리?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위를 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범위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이제 n을 5로 나눈 것보다 크거나 같고 n을 3으로 나눈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제 됐었어요 그래야지 a와 b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a와 b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5x-n이 짝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n-3x가 짝수여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저는 코드를 먼저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x의 최소값과 최대값 변수를 놓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n하고 최종 결과값 이런 걸 이제 넣었어요 최종 결과값이 만약에 x값을 구할 수가 없으면 –3를 출력하려고 했으니까 –3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n을 이제 받아서 총 무게를 받고 그 다음에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하는데 이제 n을 5로 나눠서 실수형으로 나눠서 n을 실수형으로 전환을 해서 5로 나눈 후에 이제 그거에 이제 올림 올림을 한 값을 최소값으로 놨고 그리고 이제 n을 실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이제 그거를 버림 한 값을 최대값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math h를 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문을 돌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x의 값을 최소한으로 이제 포문을 돌리려고 min하고 max을 구해서 이제 min 값을 시작해서 max 값까지 i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i는 x의 후보들이죠 x가 될 수 있는 후보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따가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o x-n이 짝수고 n-x가 짝수이게 하는 i 값을 구해서 이제 결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if문으로 구해서 이제 최소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만약에 적은 값에서 시작해서 큰 값으로 가는데 만약에 찾게 되면 그 값을 이 if문에 성립하는 값을 찾게 되면 그 값을 대입해서 이제 출력하고 이제 포문을 더 이상 돌리지 않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코드를 다 짜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좀 더 이 if문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만약에 이제 어쨌든 홀수 짝수 문제잖아요 홀수 짝수는 곱셈하고 빼기 덧셈 이거 할 때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제 홀수하고 홀수를 곱하면 홀수가 되고 짝수하고 짝수를 곱하면 짝수가 되죠 그쵸 지금 보면 여기 앞에 o 값이 있고 여기에 3 값이 있으니까 만약에 x가 홀수가 되면 홀수하고 홀수하고 곱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는 홀수가 되겠죠 x가 홀수면 3x하고 5x는 홀수가 돼요 그리고 x가 짝수면 5x하고 3x는 짝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곱셈의 성질을 생각해서 아 그럼 이게 x가 홀수면 이 전체가 홀수고 x가 짝수면 이 전체가 짝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뺄셈에서는 짝수빼기 짝수를 하면 짝수가 나오고요 홀수빼기 짝수를 하면 홀수가 나오고 이런식으로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복잡한데 그냥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x가 홀수일 때는 x가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여야지 5x 빼기 n 전체가 짝수가 되고요 그리고 n-3x가 짝수가 됩니다 그리고 x가 홀수 x 아 x가 짝수면 n도 짝수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식이 성립해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명제하고 이 다음에 있는 x와 n이 2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 두 가지 명제가 동치가 됩니다 생각을 한번 잘 해보게 되지만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품은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i를 e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하고 n을 e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두 가지가 똑같을 때 i가 짝수고 n이 짝수이거나 i가 홀수고 n이 홀수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돼야지만 이 식이 성립하도록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품은 안에 있는 부분을 고쳤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그래서 제 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풀었는데 저보다 더 잘 푸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정답이 하나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839번 온라인 저지 100점 문제를 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